이번주 트레인드 리포트 오모나는 창조경제위원회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주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주제에서 다룰 내용들은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번주 주제 트레인드 리포트와 창조경제위원회 콜라보레이션 주제는 태양의 후예입니다. 태양의 후예 다들 좀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보다가 오늘 새벽에 보고 왔어요. 우리 셋 같은 한 번도 안 본 사람 셋 모이기 되게 힘들어요. 시청률 소개해 주세요. 시청률이 무려 38.8%였어요. 마지막 회가. 48이요? 40%예요. 셋 중 한 명은 봤어야 됐고 이게 사회적인 파장이 엄청 크다는 거는 피부로 느껴 알고 있었죠. 왜? 어떤 점에서? 일단 여성분들 정말 많이 보는 거는 익히 알려져 있었고 저희 말고는 편집보에도 이거 보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여성분들 중에서는. 저는 택시 타는데 할아버지 기사님이 태양의 후예 보냐고 그래서 어? 태양의 후예 보세요? 이랬더니 요즘 그거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안 봤고. 그렇더라고요? 되게 파급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한데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강남 의뢰에서 김종훈 후보를 물리치고 의외로 더민주 전영희 후보가 당선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며칠 전에 송중기랑 사진을 찍어서 강남 아줌마들이 공분을 사가지고 이걸 내가 어느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보여서도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말도 안 돼 이랬는데 하여튼 그런 낭설일지라도 그런 낭설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또 송중기 씨가 사랑 한몸에 받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송혜교 배워도 작품으로는 굉장히 굉장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가요? 블록버스터 드라마 블록버스터 혹은 대형 미니시리즈 같은 거를 들으면 이제 뭐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대부분 다 빅히트를 칩니다. 네. 그 사세에 올인 뭐. 네. 그쵸. 뭐 그래서 아 그렇네요. 이건 선관이 좋은 거예요. 사실. 영화로 가면은 좀 실패를 많이 하시는데 아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에 잘 맞으시는가 봐요. 네. 송혜교 배우가 드라마 거의 뭐 거의 다 잘 되지 않나요? 잘 되죠. 거의. 풀하우스도 잘 되나요? 네. 그 정도면 성공률이 굉장한 거죠. 네. 근데 저는 태양 이후에 개인적으로 안 본 게 원래 뭐 집에 TV가 없어서 잘 드라마를 보진 않지만 네. 주연 배우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둘 다. 여자가 예쁘거나 남자가 좀 잘나거나 그래야 되는데 물론 다 잘났지만 네. 제 스타일로 예쁘지 않고 송혜교도 제 스타일이 전혀 아니라가지고 일단 안 걸렸어요. 저는 요새 TV 드라마 자체가 안 봐요. 아 저... 저는... 마지막으로 챙겨본... 좀 챙겨왔다 싶은 드라마가 응답하라고 팔팔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뭐 비교적 최근이네요. 아 근데 1년으로 찾으면은 몇 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음... 요새... 요새는 진짜 TV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진짜... 오이시러 형은... 저는 연애물 드라마가 잘 공감이 안 가서 저는 하우스 오브 카드나 뭐 선덕여왕 뭐 하얀거 탑 아 저도 나이...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연애물 드라마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좀 그게 안 맞다고 해야 되나? 드라마가 잘 안 보기도 하지만 글쎄 저거를 보면서 왜 내 이거 보고 있지? 약간 그런 공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네. 저는 보면 빠져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모르겠네요. 진짜 그 챙겨보기 쉽지 않고 뭔가 자꾸 의무감 때문에 이거 나오면 봐도 아예 그냥 안 건드리는 느낌이죠. 음... 그런 거 미드도 그런 비슷한 논리로 제가 미드를 안 보고 있거든요. 아 왜요? 다음 편이 궁금하세요? 아 그냥 보면은 너무 많이 봐야 되니까 아 시리즈가 제가 만약에 뭐 하우스 오브 카드가 됐든 뭐가 됐든 한 번 보면 한 40개 봐야 되잖아요. 아 그쵸? 볼 자신이 없어. 아... 계속 이어서 볼 자신이 없어. 근데 한 번 보다 보면은 계속 보게 되지 않나요? 네. 되게 재밌던데. 그런 것도 무섭고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그러면 새로미 언니의 취향인 여자 배우와 남자 배우 대표 배우는 누가 있나요? 저는 남자 배우는 그... 이성균 좋아하고 네. 여자 배우 김민희도 좋아하고 차수연 배우라고 있어요. 네네. 어... 윤진서 좋아하고 아... 다 드라마 별로 안 하는 배우들이잖아요. 네. 저 홍상수 영화에 나온 여자 배우들 좋아해요. 아... 약간 뭔가 이렇게 동양적인 눈매 네. 좀 뭔가 피부 깨끗하고 좀 그런 맑은 느낌 까만 머리 잘 어울리고 그런 느낌? 어... 네. 그런 를 좋아해요. 남자는 아예 그냥 딱 남자다운 남자... 네네네. 꽃미남 스타일이라기보다 좀 그런 네네네. 너무 아저씨... 아, 그래요? 왜 시그널 재밌는데?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청년 느낌이 나는 아저씨들이죠. 윤재민 씨 어때요? 홀짝 기자님 누구 좋아해요? 나 궁금하다, 갑자기. 아... 아, 이런 거 잘 말 못해요. 남배우, 여배우. 아, 해줘요. 네.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 사람 내 워너비야 하는 사람? 아, 나 큰일인데 잘 모르겠네요. 아니... 진짜요? 여자배우도? 너무 무기력해져. 네? 여자배우... 어... 있어! 외국 배우도 돼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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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한두 명은 못 뽑겠고. 네. 그냥 줄줄줄 보면. 남자배우는 이병헌 배우가 또 배우로서는 네, 목소리도 좋고 연기도 잘하는 것 같고. 저 숀팬 좋아했었고요. 아... 네. 어... 어, 답다. 여자배우는 그냥 예쁜 걸로 치면은 제가 보통 남자들하고 거의 밑에, 저는 한지민. 아... 딱! 그리고 어... 아, 근데 요새 예쁜 배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쉽지 않네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들. 한지민 배우... 너 배우 누구? 한지민 진짜 예쁘지 않냐? 이런 것도 진짜 옛날이었거든. 음... 요새는 그냥 다 예쁩니다. 아, 맞아. 다 예쁘죠. 근데 진짜 한지민은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별로 그렇게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남자분들이 특히나 유별라게. 되게 반짝반짝한 느낌이잖아요. 눈이 진짜. 맞아, 맞아. 저는 강아지상 좋아합니다. 아, 강아지상. 아, 강아지상. 저는 여자 배우들 중에 일단 전지연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원시원하고, 키 크고, 기초기초하고, 그리고 김혜수, 혜수 언니. 제가 맨날 혜수 언니라고 부르는데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저는 목소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잘 듣는데 전지연 배우나 김혜수 배우는 둘 다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전지연 배우는 그 목소리에 허스키가 되게 매력적으로 깔려있어가지고 듣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끔 화장품 광고한 것도 들어보면 본인이 나레이션을 직접 한 것도 있는데 되게 듣기가 좋거든요. 오, 전지연, 김혜수. 도둑들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아, 둘 다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김혜수 배우의 목소리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지연은 의외네요. 네, 엄청 듣기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듣다 보면 되게 매력있어요, 소리가. 아, 저는 잠시 방금 질문을 듣고 너무 주저주저하는 게 요새 참 인생 재미없게 사는구나 생각해서. 어, 나의 기호를 알지 못하고. 어, 나 좀 요새 뭔가 자꾸 머리가 약간 동화한 상태거든. 빨리 드세요. 남의 기호를 찾아서 막 계속 상품을 올리고. 빨리 클렌즈 주스 한 입 드시고. 아이고. 네, 아, 소두가 길었는데요. 그 뭐 태양의 후예를 필두로 하여 드라마 시청률이나 혹은 그 드라마의 요새 빠지지 않는 요소죠. 음. 어, 거의 주연 배우 못지않은 영향력과 존재감을 자랑하는 PPA 상품. 네, 그렇습니다.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네. 어, PPA 상품이나 정말 소비에 관련된 거는 이제 저희가 창조경제위원회 코너에서 제대로 다뤄보겠고요. 네. 어, 이런 트렌드 리포트 이 코너에서는 역대 드라마 시청률을 한번 슬쩍 건드려보겠습니다. 슬쩍. 아무튼 태양의 후예는 대단한 드라마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인기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요즘 시대에. 시청률이 38.8%예요. 엄청 경이롭네요. 미니시리즈로는 4년 만에 기록이라고 하고요. 재방 시청률이 12%라고. 이야. 진짜 높다. 재방 시청률이 12%면 정말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요새 토요 예능, 주말 예능도 10% 초반대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평일 예능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라디오스타 이런 프로그램 피쳐로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10% 정도 안 나와요. 오, 진짜요? 평일 11시에 하는 예능은 저기 두 자릿수 넘기지 못하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8% 이렇게 넘으면 잘 나온 거고. 네.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 재방 시청률 12%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간대에 했던 예능들보다 훨씬 높은 시청률이었어요. 하여튼 난리가 났다는 표현이에요. 네. TV 자체를 요새는 잘 안 보고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다시 보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청률의 파이 자체가 줄어가지고. 아, 진짜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40%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10년 단위로 살펴보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역대 드라마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주로 옛날에 시청률이 높으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지금하고는 완전 이제 달랐으니까. 그때는 채널도 몇 개 안 됐고. 네. 이런 모바일 기기도 없었을 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인지 90년대 최고 시청률 이거 오이시라는 본 기억이 있어요 이 드라마? 아니요. 저는 이게 생소한 제목인데요. 하하하하 저도 이거 몰라서 보니까. 박새로비도 몰라? 네. 저도 몰라서 보니까 뭐 채수종 씨랑. 아, 이게 여기서 세차해도 나는 거죠. 네. 내가 얘기할래요 그러면. 네. 1번. 이게 65.8%였대요. 90년대에. 와우. 네. 첫사랑. 전 이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저 어릴 때였어요. I stand alone in the darkness. The wings of my life. 이게 최수종 이승연 이렇게 나왔던 아마 이게 뭐 1996년 방영되는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 불과 20년 전인데 글쎄요 1996년부터 방영됐으면 거의 기억이 없을 기억이 날 뻔한데 나는 주로 두 분 다 10살은 안 됐겠네요 네 6살 때 6살 7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96년이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네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네 그리고 65%잖아요 저도 봤어요 이거 3명 중 2명이 봐야 되는 거네 이게 모래시계를 깼어 95년도에 모래시계가 64.5%였는데 92년도에 사랑이 먹일래 64.9% 거의 비슷비슷하죠 나는 사랑이 먹일래도 기억이 나 이때가 제가 10살 때였어 아 그래요? 저는 사랑이 먹일래는 알겠는데 모래시계도 알겠고 대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최민수 92년도인데? 하이라시하고 하이라시하고 네 10살 때 오늘 3살 때인데? 그러게 나는 이건 알겠는데 왜냐면은 대바라 이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거를 많이 봐서 저는 모래시계에요 아 이게 첫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거의 신인급 배우 배용준 씨가 나왔고요 아 이때 다들 신인급이었군요 배용준 최지우 씨는 거의 신인급이었고 이승현 최지우 씨는 그래도 좀 알려진 배용준 씨도 뭐 이게 데뷔작은 아니었고 데뷔작은 하여튼 신인급이었어요 지금하고는 좀 달랐어요 권성지와 여기 기억에 남는 게 아마 이 드라마에서 배도환 씨가 나왔을 거예요 송채환 씨하고 아 이때 첫사랑은 그 감초 조연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본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2000년대 최고 시청률은 63.7%를 기록한 허준입니다 이야 저는 이것도 봤어요 그거는 정말 붐이었죠 그렇죠 저도 막 줄을 서시오 이거 따라하고 막 그랬는데 이 허준을 필두로 한 대장금이니 뭐 동이이니 네 그렇죠 MBC 사극라인이 있죠 그 대표 연출자분 있잖아요 이병훈 PD 아 맞아 맞아 네 작품들이 많죠 이 대장금 뭐 허준 동이 뭐 이런 뭐 이산 네 이런 유의 드라마들이 2000년대부터 2010년대 뭐 한 초반 이제까지 계속하면서 네 이러면서 이제 그 특히나 2000년대 허준을 비롯한 이 사극 드라마 MBC 사극 드라마에서 네 주로 많이 나왔던 분들이 그 아까 줄을 서시오였던 그 임현식 아 맞아 맞아 아 맞아요 조연으로 출연한 작품들이 좀 많고 맞아 맞아 이런 기억들이 나네요 감초 배우들 진짜 그리고 제가 성함은 순간 까먹었는데 임현식 씨하고 같이 막 형님 동생 하면서 많이 나오시는 분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눈 좀 크시고 이희도 씨인가 있어요 하여튼 그 분도 많이 나오시고 맞아 다들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익숙한 맞아 보면은 아 이분으로 할 것 같은 허준도 봤어요 아 1999년 11월에 시작했구만요 네네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사극 열풍이었네요 정말 진짜 할머니들은 꼭 이거를 안 놓치시잖아요 진짜 꼭 보셨던 것 같아요 절대 안 놓치지 네 허준은 그냥 전형적인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네 성공하는 네 스토리 초 사실 그렇죠 네 근데 뭐 되게 재밌게 했어요 네 드라마가 재밌기는 했어요 막 그 특히나 막 빨리 병이 나아야 되는데 나 아실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무슨 왕비 남동생이 네 왕비의 남동생 위암에 걸렸어 네 구하나 사도고 막 이랬는데 네 그 앞에 사람이 먹고 있었는데 허준이 자기가 뭐 한 달인가 얼마 안에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손가락 잘리고 뭐 어떻게 될지 알아라 이렇게 했는데 입이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 막 잘리기 직전이었나 그때 돌아왔어요? 멈추시오 막 해가지고 막 그 다음에 나왔다고 그랬던 애한테 에피소드가 된 것 같아요 날 심지어 되게 쫄깃쫄깃했어 약간 그런 걸로 좀 많이 사극은 재밌어 다 잘될 거라는 걸 알고서 보는 건데 맞아 맞아 허준이 잘돼가지고 동의보감 쓰는 거 다 알잖아 근데 근데 그걸 또 그렇게 쫄깃하게 본다 이거는 해외 수출에서 잘될 수밖에 없는 게 약간 미드 같네요 미드 에피소드들 같고 아 그런가? 약간 그렇네 아 항상 위기가 있고 극적으로 해결되고 네 에피소드들이 약간 좀 독립적이라가지고 아 그런 약간 옴니버스 식이네요 음 그렇군요 대장금이랑 허준은 특히나 막 막 저희 중동 쪽에서도 히트를 치고 중동에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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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정광열 씨가 저기 중동 한류스타라고 국빈 국빈 자격으로 막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분은 그렇게 풀릴 줄 알았을까 그러니까요 이모티콘으로도 굉장히 흥하시고 계신데 아 배우 이 정광열 씨가 허준에 이어서 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까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59.6%를 기록한 대단히 이거 2010년대에 이 시청률 대단한 겁니다 네 제빵왕 김탁구 이 정광열 씨가 김탁구에도 출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제빵왕 김탁구의 탁구 아버지로 여기서 짤을 굉장히 많이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빵 먹고 탁구야 맛있구나 이거 있잖아요 저 이것도 봤어요 뭐요 뭐요 김탁구도 봤어요 아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이거 재밌던데 아 김탁구 세 명 다 봤네 네 전 빵을 좋아하니까 빵 만드는 거 윤시윤 배우 윤시윤 배우가 그래도 그 이제 뭐죠 저기 하이킥에서 이제 네 사실은 이렇게 시트콤에서 확 주목을 받고 하면은 자기 이제 대표작이 생겨야 되거든 맞아요 그쵸 거기서 한번 빵 터지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건데 아 제빵왕 김탁구로 상당히 발빠르게 네 힌트를 빡 쳤죠 그렇죠 그리고 주원이 신인 배우로서 네 여기서 악역으로 출연했죠 맞아요 맞아요 비중인의 악역으로 출연해서 오히려 지금은 주원씨가 엄청 작게 보죠 잘 나가죠 그쵸 김탁구 빵집 이름 네 뭐 들어 하여튼 되게 유명했네요 부서당 네 여기서 나온 빵들이 되게 또 유명세를 탔잖아요 아 또 파리바게트 이런 거에 상품으로 출시되고 맞아 맞아요 빵 만드는 과정에서 막 대결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여자 주인공은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기억이 안 나 유진 유진 유진이었죠 유진이랑 삼각관계였잖아요 네 그랬구나 지금은 저기 그 기배우의 아내로 계시는 로희 엄마 네 근데 이 와중에 태양의 후예가 엄청 히트를 쳐서 그쵸 아 요게 어 6개월간 130억 원을 수입한 100% 사전 제작들인데요 여기서 진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네 사전 제작해서 성공한 경우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쵸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더 화제가 됐어요 오 아 근데 이게 뉴가 영화투자 배급사잖아요 네 첫 번째 드라마 진출작이 아 이거나 태양의 후예였대요 아 뉴가 아주 승승장구를 드라마가 이렇게 대박을 국내 드라마 최초 한중 동시방영 아 이게 진짜 더 대단하다 이야 이거 같은 대박났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네 왜 요새 중국에서 그 인기는 남자배우가 네 이민호랑 또 누구 있더라 김수현? 이종혁 이민호 이종혁 그렇게 인기 있는데 이제 여기가 우리 이종혁이래요 이종서 미안합니다 아빠 어디가? 네 이게 한중 동시방영 드라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중국 쪽 드라마 기획사에서 띄우려고 엄플을 엄청나게 안 돼요 그래서 뭐 국민 남친 이민호 저리가 송중기 이러면서 거기에서 자체적인 엄플 엄청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이게 인기 있는 것 같은데 대략 이게 엄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통하면 또 송중기 배우가 또 이 굴욕이 없는 외모로 또 네 굉장히 유명하다군요 문 여성들 사이에서 음 그렇죠 제가 새벽에 봤다 그랬잖아요 네 송일고보다 훨씬 예뻐요 하하하하 눈나무리 초롱초롱 네 생각해보니까 그 송중기 씨도 군대 가기 전에 런닝맨 아 그렇죠 왔다 왔다 네 런닝맨 중국에서도 장남맨인데 아 광소 그 프린스 아시아 프린스 아 그렇죠 상상 초월이죠 지석진 씨도 뭐 거기서 그렇죠 대만인가 해서 콘서트 하고 막 이러시는데 난리합니다 중국에는 웨이보라고 그 SNS 많이 쓰잖아요 네 어쨌든 태양요회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송중기 배우가 네 그 웨이보 팔로우 수가 뭐 엄청나게 갑자기 확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태양요회가 좀 막을 내렸어요 4월 14일에 그렇죠 네 4년 만에 이제 드라마 사상 미니시리즈가 30%를 돌파한 지상판 미니시리즈 네 어 근데 이 최초의 기록도 있고 최고 기록도 있고 최악의 기록도 있고 아 그렇게나 있나요 네 그래서 최초부터 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박 설레를 남긴 최초의 사전 제작 드라마다 네 이 사전 제작 드라마를 하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죠 그렇죠 왜냐면 보통 쪽대본 뭐 이런 거 일단은 시청률에 크게 좌지우지 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제작비가 거의 광고 수입으로 봤는데 그렇죠 PPL이 잘 안 붙는데요 사전 제작을 하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네 봐서 엄청 잘 된다 싶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또 PPL 값이 또 막 뛰거든요 그리고 그 PPL 광고를 하고자 하는 그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도 네 어쨌든 이 드라마가 어느 정도 아웃풋이 나온지를 알아야 되고 네 그러면 드라마가 일단 시청률이 잘 나오면은 그래야 이제 양쪽이 윈윈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전 제작은 사실 좀 쉽지 않죠 네 대본을 수정을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인기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 맞아요 아니 뭐 덕분에 이런 태양의 오해가 좋은 선례를 남긴 덕에 네네 뒷다른 사전 제작물도 이제 한시름을 났다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무려 다섯 번의 사전 제작 드라마가 아 그래요 산다고 그 전파를 산다고 SBS에서는 사임당 더 히스토리 허스토리 허스토리예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 이게 저기 오타가 아니었어요 오타 아니에요 그녀의 스토리군요 네 이영애 씨가 한다고 해서 이영애 님이 심사임당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임당 이거 왠지 진짜 이영애 배우를 위한 드라마인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보보경심려 이거 아이유 나오는 거죠 아 이거 중국에서 했던 드라마 네 그런가요 리메이크요 KBS에서는 함부로 애틋하게 아 이수지 나오는 거 아 김우빈이랑 화랑 더 비기닝 오 이거 처음 들어본다 하여튼 이런 작품들이 새전 제작 드라마로 근데 다 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네요 사전 제작인데 네 어 뭐랄까요 그 배우 파워가 세네 아 그러네요 한창 핫한 배우들을 기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전 제작이 가능하겠구만요 그쵸 그러네요 그리고 한중 동시방송 이것도 최초죠 한중 동시방송 그러니까 드라마가 이게 마치 영화 동시 개봉 마냥 그쵸 드라마 한 편을 만들어서 동시에 쏜 거죠 예전 때 같았으면 한국에서 잘 된 드라마가 그냥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차가 시차를 두고 이제 트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동시방송 사실 그 뭐야 중국에서 엄청 히트 쳐가지고 그 이민호 씨하고 기우빈 씨가 한류 스타를 급부상하게 한 게 그거잖아요 상속자들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정식 전파를 타고 한 게 아니었나 봐요 당시에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냥 왜 인터넷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아름아름 봐가지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이게 최초가 태양의 후예라고 하니까 김은숙 작가 대단하네 진짜 다 김은숙 작가 대본이잖아요 아 그래요? 상속자들도? 네네 대단하군요 김은숙 작가가 저기 그 파리의원인도 했고 그분 감독 장항준 감독 아니요 아니요 그분은 김은희 시그널 작가 장항준 감독님 안 해본이시고 드라마를 봐야겠네요 김은숙 작가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한중 동시방송은 중국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라는 곳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고 하는데 중국 태양의 후예 판권이 네 국내 드라마 중 최고가인 회당 약 3억 원 정도에 판매가 됐대요 이야 진짜 대박이다 회당 3억 원? 네네 그렇게 해서 와 이 아이치에 따르면요 태양의 후예는 종영항 14일 기준으로 네 26억 뷰를 물고 역시 역시 대륙이야 인수가 많아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VIP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사이트의 구조상 드라마 전편이 무료로 전환되는 시점에 네 아 이게 유료 유료인데 26억 보를 유료로 온 사람이 26억 비에요 드라마 전편이 무료로 전환되는 시점에 페이지비는 급속도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작사는 드라마 영상 누적 조회수였다가 추가 매출을 거둘 예정이라고 우와 대단하네요 오 근데 중국 방송분에서는 한국판과 다르게 북한을 가상의 국가로 표현했대요 네 동맹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최고의 기록 네 시청률 아까 말씀드린 말도 없죠 4년 만에 도래한 미니시리즈 시청률 30% 네 아주아주 독보적이었다 그렇습니다 본방사수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러니까 뭐 시청률이 높았겠죠 요즘은 시청률 10%만 넘어도 성공이라던 지상파 방송국들은 네 태양의 후예의 반란의 할만이 그렇습니다 반란까지 방송 3회만에 시청률 20% 돌파하고 9회의 30% 돌파 네 해풍달이 30%를 넘어섰군요 네네네 해풍달도 되게 인기가 많았죠 자체 최고 시청률도 무려 12명 경신했고요 경쟁작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네 한동안 이 태양의 후예의 신기록은 깨지지 않은 전망이라고 그렇겠네요 첫 방송보다 대각이 나는 바람에 이게 약간 제작비 13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미 첫 방송 전에 손익분기를 넘기며 와 투입된 제작비를 모두 회수했다 130억 원을? 네 비결은 선판매와 PPL 등이다 와 이 영국, 프랑스까지 합쳐서 32개국의 판권을 판매했고요 아 중국 위성TV 방송권의 리메이크권까지 협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대박이네 대박 어 드라마 캐릭터를 활용한 MD 사업도 계획 중인데다가 와 네 명대사와 명장면을 잡은 담은 포토 에세이집도 출간 이거 출간됐어요 이미 이게 말투가 되게 화제잖아요 그랬지 말입니다 군대식 말투 요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신드롬급의 인기를 누리면서 국방부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위로 나오는 주인공의 활약으로 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지침에 맞지 않는 군대식 말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아직은 생각이 좀 나는데 곧 괜찮아지겠지 말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없지 말입니다 그 10번 중에 한 번을 안 찍는 분이 말씀하시니 네 가상의 국가 우르크에 파병된 특전사대원의 활약상을 그린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한 장면입니다 국 중에서 상화관계인 송중기와 진구는 사석에서도 꼬박꼬박 다 나 까로 끝나는 군대 말투를 쓰는데요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이런 말투가 일상 속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이런 말투를 쓰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군대에서는 어떨까요 올해 초 국방부는 무조건 다 나 까로 끝나는 병영 언어를 바로잡기 위해 말투 개선 지침을 내놨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대화할 때는 요로 끝나는 문장을 끝내도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 훈련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중한 높임말로 했습니다 했습니까 라는 말을 여전히 써야 하지만 생활관이나 사석에서는 편하게 대화를 하고 하세요 했어요 라는 말을 써도 된다고 합니다 국방부의 이런 지침이 막 시행되는 찰나에 드라마를 통해서 뭐뭐 하지 말입니다식의 말투가 오히려 도드라지게 사용되면서 군 관계자들이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말투가 인기를 끌 줄이야 그러니까요 이 뉴가 태양의 후회를 통해서 아까 130억 투자 했잖아요 네 5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평가가 네 배풀렸네 와 진짜 대박이다 태양의 후회 채널 광고는 16회 전회차 완판됐고요 오오 본방의 재반까지 나오면 수익은 더 높아지 음 그렇군요 그렇군요 심한 최악은 있습니다 최악의 기록 PPL의 후회 네 태양의 PPL 태양의 PPL 그래서 보셨을 때 그 초반부는 로케가 돼서 장면이 나와야 다 거의 울로케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때는 PPL이 좀 적고 할 게 없지 후반부에 몰아서 했대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렇게 욕을 먹는 거 같아요 음 이게 근데 PPL이 드라마에서 PPL이 문제가 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게 네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했던 그 뭐죠 킹덤 아 그 현빈 나온 거 아 더킹유아츠인가 아 더킹투아츠 투아츠 네 거기에서 그렇게 저도 그 드라마 안 봤었는데 이슈가 됐던 게 네 그렇게 도넛을 먹는다고 이승기가 아 그래요? 아 이승기가 그렇게 도넛을 PPL 도넛을 도넛이 완전 매니아래요 드라마에서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 PPL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나 그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저는 그 주말 연속극 보다가 갑자기 아 더워 이러는데 그래 그럼 에어컨 좀 켜자 이러는데 그거 유명하죠 그 로고 딱 나와서 띠링 이러면서 그 저기 MBC에서 최근에 인기 끌었던 그 드라마 있잖아요 유재석도 막 저기 무한대전을 통해 아 금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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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PPL 하고 오 저는 그거 생각나요 사극 드라마였는데 네 거기 이제 거기서 어떤 간판에 모구촌 이러면서 아 진짜요? 와 사극이 PPL 청정지역이잖아요 나는 네 사극은 진짜 할 게 없다고 그렇죠 핸드폰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 뭐 퓨전 사극 이런 데서 그런 거 썼나 보다 여기도 보면은 술을 먹다가 뜬금없이 피로회복을 위해 아몬드를 주워 먹고 아침 일찍부터 샌드위치를 먹으며 데이트를 즐기고 개사는 휴대폰 결제 기능을 활용하고 커피는 한 브랜드만 애용했고 카메라 앵글에는 약탕기가 늘 담겨 있었다고 아니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네 네 파프리카 그 협찬을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PPL을 그래가지고 아 맞아요 파프리카를 그렇게 아그자그 그냥 사과처럼 씌워 먹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보통 파프리카 그렇게 잘 안 먹지 않나요? 아 전혀 먹지 영농조합 이런데서 아 그렇구나 그 중 최악은 하여튼 자동차였대요 아 이거 진짜 웃겨 여기서 갑자기 그 출연 진구 배우가 네 운전 중 뜬금없이 키스를 퍼붓는데 운전하는 중에 자동주행 기능을 켜놓은 상태에서 세워놓고 해! 아니 아 이건 진짜 자동차 광고 느낌이다 뭐 건강기능식품을 먹거나 뭐 특정 브랜드의 액세서리만 차기화는 등에 노출은 있었지만 아 이제 PPL 좀 눈에 보이니까 최근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뭐요? 뭐요? 그 저기 이서진씨 나오는 드라마였나요? 지금 하고 결혼계야? 네 저도 그것도 자유게시판에서 봤는데 갤럭시 S7 방수기능 그거 PPL 하려고 아 진짜요? 자꾸 받기 싫은 전화가 오니까 그거를 무슨 이렇게 어항같은 물에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집어넣는 신이 있더라구요 짤방으로 봤는데 뭐 그런식으로 PPL 하는거죠 이게 방수기능 같은거 진짜 웃기다 그래도 다시 핸드폰이 붙일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태양의 후예가 PPL으로 30억원의 매출을 올렸대요 와 네 뭐 PPL 참여업체들이야 뭐 이게 PPL 참여업체들은 손해볼게 없는게 아니 뭐 드라마에서 PPL 그런식으로까지 하면서도 또 언급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그렇죠 그 드라마 자체가 흥행만 되면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가면 이 드라마가 막판에 나 이것도 또 게시판에서 봤어요 이것도 저도 봤어요 주인공이 죽지 않아가지고 좀비라고 좀처럼 죽지 않는다며 네 총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심지어 심정지가 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도 네 그래서 교전증 총상으로 사망통지까지 받았는데 1년 후 며정에 돌아왔다고 네 그 어려운걸 내가 해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아 이 말투가 아련아련하네 네 아 그래서 이 유시진 대위 역의 송중기 네 그래서 송중기도 드라마 팬들에게 슈퍼히어로 좀비로까지 불렸다는 음 매번 죽을 꼰비로 그렇게 많이 넘겼나봐요 그런가봐요 그래서 뭐 물론 유시진 대위가 생사를 넘나드는 특전사 대위인건 이해하지만 네 그래도 좀비 송중기를 김은숙 작가 월드의 오게티로 임명했다는 음 맞아요 PPL이 사실 이게 뭐 문제라면 문제인데 네 이거 드라마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 예능 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네 어 PPL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공포격 소비방송에서 본격적으로 할 말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상품광고의 수위는 어디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창조경제위원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세계의 유일의 유료 사보 ㅎㅎ Ny bikress 딴집마켓과 딴집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창조경제위원회 바로 넘어갈텐데요. 네. PPL의 모든 것에 관해서 한번. 그렇습니다. PPL이 뭐의 약자인지는 몰라도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네. 영화나 드라마나 혹은 TV 다른 예능 같은 거나 그냥 부지부식간에 갑툭튀한 제품 광고죠. 그 프로그램 안에 녹아있는. 그렇습니다. 따로 무슨 광고 시간대 CF가 나온 게 아니라. 네. PPL이 뭐의 약자인가요? PPL은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PPL. 네. 프로덕트를 깔아놓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격이 그렇게 되네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 소품으로 등장하는 상품을 일컫는 것으로 브랜드명이 보이는 상품만 아니라 이미지 명칭 등을 노출시켜서 관객들에게 홍보하는 일종의 광고 마케팅 전략이다. 네. 대표적인 관적 광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재밌어요. TV나 영화 속에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브랜드 등을 삽입하여 부지부식간에 그런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잠재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상품이 이주신다고 하는데 전혀 자연스럽지 않아. 졸라 부자연스러워. 그것만 딱 눈에 띄잖아요. 네. 잠재의식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요새는. 음. 아 여기도 영화나 드라마 속에 PPL은 시청자들에게 큰 저항감 없이 무의식적으로 제품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요새는 이게 많이. 졸라 저항되죠? 아니 투색된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좀 자기가 느끼기에 잘 된 사례 이런 거 혹시 있으셨어요? 글쎄요. PPL에 잘 된 사례? 난 본 07. 휴대폰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야. 아니 그건 뻔한 거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일정 특정 소품이 정말 사건을 풀어나가는 데 대단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직업 혹은 뭐 하여튼 연결 과정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거면 또 모르죠. 사실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가장 흔하고 가장 대표적인 PPL이 사실 휴대폰이잖아요.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도 스마트폰 맨날 들고 다니는데 그 정도야 많이 쓰니까. 근데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워. 너무 클로즈업 한다거나. 맞아요. 그 왜 우리가 스마트폰 다루면서도 이제는 기능이 대동소위해지니까 특정 기능 하나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거나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항에다가 핸드폰 빠치고 이런 거 아니야. 진짜 웃기다. 파킷이 하면 끊으면 되지. 그러니까요. 뭘 어항에 던져. 휴대폰이 얼만데.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편하게 막 깨톡을 주고받던 뭐 이런 거 나와도 되죠. 그래 결제할 때 삼성페이로 결제하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쳐. 실제로 그렇게 쓰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잦으면. 그렇죠. 아주. 의도가 다분하다. 네. 하여튼. 네.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도 게임 콘텐츠에 기업의 광고를 자연스럽게 심는 기법까지 등장했다고. 그리고 뭐냐면 야구 게임을 한다. 네. 야구 게임을 하면 뒤에 이제 야구장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진짜 야구장에도 거기에 이제 광고 간판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광고 가면 사실 그게 BPL인 거예요. 똑같이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FPS 온라인이다. 근데 무슨 맵이 뭐 도심이야.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간판들. 버트상 깔 수 있는 거잖아. 뭐 그런 거겠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1992년도에서 98년도 정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인 BPL 마케팅은. 네. 어. 이거 92년에 영화 결혼 이야기. 아세요? 네. 최민수 씨 심혜진 씨. 하나도 모르겠다. 삼성전자 가전제품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래요. 아. 이게 최초의 BPL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시초. 오. 근데 뭐 초기 단계의 BPL이었는데 뭐 효과에 대한 입증은 크게 이슈화 되지 못했다고. 으흠. 그때는 뭐 BPL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테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봤겠죠. 사람들이. 네. BPL의 본격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된 영화 E.T에서는요. 허쉬 초콜릿이 1개월 만에 영화 개봉 전 대로 65%의 맥주 상승을 보였다고. 65%면은. 근데 이 허쉬 초콜릿이 되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잠재적. 그러니까 응응 슬쩍 이렇게. 응응 슬쩍. 2012년 방송된 신사의 품격. 이것도 김은숙. 그때 대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장동건 씨랑 막 이렇게 김수로 씨랑 뭐. 그렇죠. 근데 남자 배우들이 또 사용하는 뭐. 선글라스. 여기서 나오면 선글라스, 오픈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매장에서 매진됐고요. 네. 여주인공이 자주 짰던 빵집 뚜레쥬르는 방송 2주간 매출이 전달 대비 166% 쓴다. 정말. 저희 딴지마켓에서 예전에 보이스레코더 볼펜처럼 만년필처럼 생긴 녹음기 팔았었잖아요. 그게 신사의 품격에서 장동건이 쓰는 걸로 나왔던 그거예요. 좀 상승했으려나.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틀에 저를 보니까 생각나는데 연예시대 있잖아요. 보셨어요? 연예시대. 연예시대 가무성. 가끔 봤어요. 거기 보면 거기서도 페이피엘 던킨 로너츠를 했는데 그거는 진짜 땡겼어요. 아 그래요? 네. 맨날 둘이서 거기서 만나서 먹는데 너무 효과적이었습니다. 잘 녹아들게 하면은 더욱 감이 없겠군요. 이게 피피엘은 굳이 따지면 아주 적극한 비유는 아닌데 사람들이 패션 아이템에서 악세사리나 브로치나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조하는 개념 정도면 딱 좋은데 이게 너무 튀어. 이게 주가 돼. 그러면 이제 완전 이게 벌써 시선이 흐트러지는 거죠. 맞아요. 뭐지? 시크릿 가든에서 보면은 거기 있는 주인공 이름부터가 완전 피피엘 시작이죠. 길라임? 어 라임. 아 진짜? 아 그런 거였어요? 그 맨날 현빈이랑 마시던 그 주스 있잖아요. 그 회사. 아니 아니요. 그거 뭐더라? 그거 이름이 라임 들어가는 회사인데. 다 김은숙 작가 들어가네요. 신사의 표적부터 시작해서. 아 진짜 이 작가분이 엄청. 시크릿 가든. 아 히트작을 엄청 많이 쓰셨군요. 그러니까요. 이 분.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에서 피피엘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영화나 프로그램마임의 엔딩 크레짓 있죠. 그래서 왜. 협찬 브랜드들이 있군요. 그렇죠. 목록에. 그 드라마도 끝날 때 협찬 뭐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시트콤 하이킥에서 마지막에 항상 카페벤에 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근데 이게 A부터 Z까지 다 피피엘인 게 요새는. 네. 뭐 드라마 치면 가구. 음. 주방기구. 그릇부터 해서 다. 맞아 맞아. 요새 치면 다 나와요. 드라마 이름 치고 16화 누구 옷 이러면 다 나와요. 브랜드. 제가 나중에 어떤 분한테 들은 건데. 그 리얼바라이어티 예능이었는데. 네. 거기서 그냥 집에서 밥 먹는 자면 찍는 게 많이 나오는데. 리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가족들. 네. 어. 상차림도 피피엘이래. 아. 진짜요. 요리사분 피피엘인지 그게 그 방송 세팅인지. 와. 하여튼 요리사가 와가지고 밥을 해서 막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냥 패션 잡지나 잡지들 보면은 연예인들 집 공개하는 그 화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해주고. 네. 인테리어. 다 뽑아주고. 다 이게 있구나.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쯤에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피피엘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방송의 피피엘 준수 규정을 보시면. 일단 피피엘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정의는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의미합니다. 네. 소품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뭘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네. 방송법상 오락 및 교양 분야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어린이 대상이나 보도 프로그램 같은 거는 피피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피피엘 크기의 제한도 있어요. 화면에 4분의 1 이내에 하나인다고. 4분의 1. 대단한데. 그 에어컨만 클로즈업 해준 그 드라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렇네. 그렇군요. 그렇네. 휴대폰도 4분의 1 훨씬 크게. 그러게요. 경고 먹고 말겠다는 건가요. 그 이렇게 눕기 떠보면 4분의 1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로고만 하나는 건가. 아. 아니요. 잘 모르겠네요. 시간은. 네. 시간은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인. 5% 이내라고 하네요. 뭐 드라마 한 70분짜리면 대략 한 10분 정도 되겠죠. 그죠. 5%면. 음. 네. 그죠. 3.5분. 3.5분. 그렇습니다. 3.5분 넘을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고지 의무는 어떻습니까. 네.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자막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네. 뭐 이런 거죠. 저기 뭐야.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한사항. 네. 제한사항은 해당 상품의 언급, 구매, 이용 권유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 이거 되게 좋아. 이 정도 하잖아. 이 집 되게 맛있는 집이야. 무슨 기능도 있어서 정말 편하다고 이런 대답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도 있네. 네. 맞아요. 결론은 잘 안 지켜지는 걸로. 가상광고 심의 기준이 방송 심의 규정이 제48조로 신설이 됐는데. 네.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가상광고 허용 범위가 확대 있대요. 아. 개정이 됐군요. 이에 따르면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가상광고의 노출을 허용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이거는 저깁니다. 운동 경기 맞아요. 이런 거에 많이 나오는데.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시 또는 운동 경기 중에 장면 경우에는. 네. 프로그램 내용 구성과 무관한 가상광고 노출이 가능해서. 네. 야구 중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빠닥하게 아실 거예요. 가끔 운동장 크게 딱 비춰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외야 잔디 쪽 위에서 갑자기 무슨 광고 이제 화면 이럴까요. 광고 CG가 툭 비어나오다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배너처럼 진라면 이렇게 떠 있는 거 그런가요. 그렇죠. 축구 막 보는데 갑자기 광고 탁 나고 그러면 안 되지. 음. 그렇군요. 이 밖의 프로그램 내용에 반응하여 노출 때는 가상광고의 경우에도 시청 흐름을 현저히 방해할 때는 규제된다. 음. 시청 흐름을 방해한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좀 애매한 거잖아요. 애매하네요. 진짜요. 그래서 언급하거나 구매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방송법상의 가상광고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시청 흐름과 무관하게 엄격히 규제된다고 합니다. 또 마치 TV 홈쇼피처럼 가상광고 자막 안에 상품 가격 구성 위치 연락처 행사 기간 등을 포함해서도 이 정도는 안 하고 있죠. 이건 안 하죠. 네. 그런가 하면 신설된 방송 심의 규정 제47조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간접광고 심의 기준은 일반 소품, 협찬 소품에 대한 심의 기준인 제46조에서 분리돼서 47조가 신설됐는데 신설된 이 기준에 따르면 가상광고와 마찬가지로 간접광고 상품 노출 장면이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뭐 허용하겠다는 건데. 네. 그놈의 시청 흐름이 어떤지. 네. 근데 이제는 그냥 거의 시청자들도 뭐 뭐랄까요? 그냥 인정하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광고구나. 아이씨. 적당히만 좀 해라. 이 정도. 약간 이거를 놀리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이 47조에는 역시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했다고 합니다. 이게 드라마에서는 오히려 더 개방적으로 된 게 아닌가요? 그렇죠. 옛날보다 PPL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점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간 보면서 더 세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네.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자 주인공들 화장품 바를 때도 로고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아니 그 태양의회 보면서 나 웃겼던 게 송혜교가 데이트를 나가는 장면인데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집에서 화장하고 나오면 되는데 집에서 바로 나왔어.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굳이 이렇게 팩트를 꺼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웃긴 거예요. 그러네. 보여주기 시기다. 거의 드라마가 외주 제작되다 보니까 돈을 얻을 때가 진짜로 더 줄어들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벗겨도. 가능한 한 계속 왜냐하면 또 개런티들도 막 늘어나고. 그렇죠. 제작비 자체가 훨씬 캐파가 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왜 예전에 온웨어라는 드라마가 이제 실제 방송 드라마 제작하는 그거 나오는 드라마였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엄청 막 작가는 싫다 그러는데 PPL 넣어야 된다고 막. 그 제작 외주 업체에서는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건데 막. 촬영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김은숙 작가의 작품인데. 아 그래요. 김은숙 작가의 재발견이야. 김은숙 월드에 살고. 정말 그러네요. 그런가 하면 뭐 다른 법조항 보면은. 뭐 자기적 환경에서 행해지는 상품 기능 실현 규제 뭐. 그러니까 막 너무 대놓고 만들어서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있잖아 다.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1위 드라마 달려라 장미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주인곡인 백장미가 애초에 떡 매장 점원은 아니었대요. 음. 근데 이제 드라마 제작 지원사가 떡을 만드는 비즌으로 결정되면서. 네. 백장미의 직업도 비즌 매장의 점원으로. 아. 주요 배경도 이제 해당 기업 매장으로 바뀌었다고. 음. 이 아침 드라마에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요. 네. 가구 회사. 아. 등산보. 네. 뭐 그런. 그러니까 그 꼭 중소기업 내지는 뭐 중견기업. 네. 그 이제 사장의 집안 이런 게 나온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해당 기업 자체가 그 다 PPL 회사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막 뭐든 막 뭐 싸움 박지를 하든 뭘 하든 그 가구 전시 매장에서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맞아. 아 그렇구나. PPL이 기반이구나. 그럼요. 그래서 뭐 전설의 마녀라는 드라마에서도 파리바게트가 제작전을 하면서. 맞아. 주인공들이 빵집을 차리는 고군분투가 펼쳐졌고. 그래서 그 매장의 직원들이 그 파리바게트의 그 매장 복작 있잖아요. 네. 그대로 딱 입고 있는 거예요. 완전 PPL이네. 그리고 불구레 차유사라는 드라마에서는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바디프렌드. 음. 제작 지원을 하면서. 네. 남주 회사도. 네. 바디프렌드로 설정됐다고. 정확했는데. 이거 한번 저기 안마기에 한번 써보고 싶어요. 아 저도 이거 되게 궁금해요. 늘 진짜 관심 갖고 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어떤 거. 안마 의자인가요? 파디프렌드의 안마 의자. 팔다리 갇히고. 네. 문가가 있는. 그 추성훈 씨 일가가. 아 그거구나. 그의 전장. 그리고 뭐 체인 치킨집에 맞서는 동네 치킨집의 이야기인 내 마음 반짝반짝은 쌀통닭이 제작 지원하고 골프여어 전문업체가 나오는 황홀한 이웃은 골프여어 올포유가 제작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 아주 전형적인 PPL 대사의 일종인데. 네. 달려라 장미가 아까 그 비즈니라는 떡 PPL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드라마 8회에서 매장에서 떡이 시큼하다는 손님의 말에 백장미가 이렇게 주인공이 대답을 한대요. 홍보 영상 같이 마치. 생과일 떡이라서 그래요. 아. 시큼함이 느껴지는 건 생과일의 상큼함 때문이에요. 아 진짜요? 이 회사 면접 준비하면서 제품 조사를 다 해봤는데 모든 매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써요. 헐. 매일 떡 만들고 남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신맛 좋아하지 않으면 다음부터 다른 메뉴를 드셔보세요. 맛있는 거 많으니까. 헐. 완전 무슨 주움받는 점원인데. 아 이게 배우들도 너무 이게 민망한 거예요. 하기가. 그러게. 아니 이선진 씨라고 그 핸드폰 어항에 담고 싶었겠냐고. 아니 이 전설의 마녀에서도 그 파리바게트에 진짜 있는 이 콩빵을 먹으면서 고도심 씨가 만든 걸 등장인물들이 먹으면서 쫄깃하고 고소하고 인절미 맛도 나는 게 일품이네라면서 광고 비슷한 언급을 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짜 무슨 맛 표현을 하시네. 수염이식게 이런 거야? 네. 인절미 맛도. 내 마음 반짝반짝에서는요. 갓 태어난 아기가 그 치킨 냄새를 맡으면서 평생 이 냄새를 맡고 살고 싶다고 나레이션으로 얘기하는 장면까지 나온다고. 나레이션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추후에 넣어야 돼서 넣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가? 너무 부족하다 이래서 나레이션으로 넣었을 수도 있겠네요. 요새 예능도 엄청 비피해 많은 게 저도 그 무한도전하고 무한도전이라고 쓰던 것 같아요. 라디오 스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삼성이 노트북 9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노트북 화면이 180토로 꺾이는 기능을 되게 홍보했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기능이라나 하여튼 그러면서 노트북을 그냥 180토로 꺾는 거야 그냥 평평하게. 화면이 내 방향이 아니라 상대 방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거를 다 예능에서 하고 있더라고. 맞아. 라디오 스타에서도. 그 주연인가 누가 이거 노트북 9으로 검색해서 방송 중에 바로 꺾어서 보여주고. 이런 거.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케이팝 스타 같은 거 보면은 다음 뭐 예선 선정곡 이래가지고 앞에서 박진영 씨가 이렇게 팍 치고서 굳이 화면을 떼가지고. 또 다시 딱 작작한 다음에 연습생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케이팝 스타에서 가장 오그라들었던 PPL은 또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광고 제작 지원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 탑 한 8쯤이었나요? 6쯤이었나요? 그 우승자였죠. 그 이수정 양. 이수정 양의 가족들이 미국에서 이제 온 거야. 공항에 마중을 나갔다가 차로 이제 모시고 공항에서 오는데 일단 현대차 아이오닉을 타고 오는데 쓸데없이 자동차 전 그 확 이걸 풀로 보여주고 차에 태운 다음에 그 센터페셔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줘요. 버튼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여주더라고. 진짜 많아요. 그게 좀 너무 대놓고스러워서 그런 거 있었고요. 하여튼 요새도 무한도전도 PPL 많이 해요. 제작비 같은 거 지원도 많이 받고 해야 되니까. 비타민 음료랑 자동차 굉장히. 코카콜라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 위에 음료 하나 올려놓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PPL 방법이 꽤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끔 아이템웨이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카페라던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네요.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 케이블에 유명한 겟이 뷰티라는 뷰티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맞아요. 이거는 보면 뷰티 프로그램이라가지고 되게 정직을 걸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 맛집 프로그램인데 맛집 돈 받고 섭외해서 하는 것처럼. 저 약간 이때 이거 2015년 첫 방송이었거든요. 제가 이하니 씨 좋아해가지고 봤는데 마요 크림이 좋다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좋은 건가 보다 하고 검색했는데 딱 메인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이 당시에 정말 낚인 기분 들었어요. 그거는 진짜 겟이 뷰티 같은 경우에는 그 순위를 정하잖아요. 화장품 뭐 좋은 순위 이런 거를. 네. 근데 그런 것도 다 PPL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하니 씨가 방송에서 마요 크림을 소개한 이후에 판매량이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네. 이거는 진짜 길게 보면 프로그램에 안 좋은 거잖아요. 악용량을 미치는 건데. 뭐 이런 PPL들에 대해서 대중문화평론가 하재기 씨가 노을적인 홍보는 드라마 자체를 약간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그렇죠. 작품의 이야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홍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요새는 그 우스꽝스러워지는 걸 또 인지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드라마 자체가 워낙 인기 있고 배우들이 인기 있으면 소비자들이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예능도 PPL 많다고 봤다. 아 맞아 맞아. 아기들 옷이나 이런 거 있죠. 육아예능 PPL 이거 되게 심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한 번 보여주는데 기본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육아예능에서 막 아이들이 쓰는 용품이라든가 어딜 가거나 막 이러잖아요. 아이들 놀게 해주려고. 그런 거 자체가 PPL인 경우도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육아예능 프로그램 PPL 광고비가 좀 더 높은 편이래요. 다른 데보다. 단순 배경으로 상품이 나오는 경우만 비교해 보면요. 미니 시리즈는 한 1,500. 육아예능 프로그램은 한 2,000. 그래서 기본 2,000. 그리고 배경이 아닌 상품으로 인해 하나의 에피소드가 진행된다거나 주인공이 직접 만지고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까지. 아이고. 진짜 그렇겠네. 예를 들면 그 뭐죠? 슈퍼맨? 그런 데서 만약에 뭐 레고를 만지고 논다. 그러면은 완전 그게 메인인 거니까 가격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또 나오는 게 자연스러움은 필요 없다. 노출이 장뜬이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자기적으로. 네. 마치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듯이. 이게 웃기네요. 나이에 맞지 않은 체험학습장에 아이들을 무리하게 데리고 가는 설정이 나오면. 아 이런 것도 있나요? 네. 그렇겠네요. 보니까. 아. 그래서 홍보 전문가인 저희도 소비자들이 자연스러운 노출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지만 브랜드 측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대놓고 보이는 것도 선호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확실히 방송이 나간 뒤에 브랜드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 이렇게 좀 오바스럽게 하는 경우가. 물건까지는 못해도 브랜드까지는 기억시키려고 하는 게 있군요. 이거 협찬받고 이런 거는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거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육아예능 프로그램의 PPL 내용 같은 거는 아마 그 육아 카페라든가. 맘. 맘 카페 같은 데는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 여기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광고주 방송국 아닌 아이가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송국에서 육아예능 편성이 확정되면 제작사에서 전문 마케팅 PD들이 영업에 나서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PD랑 직접 만나서 비용협의 같은 걸 하고 홍보까지 하는데 만약에 이거 계약을 했다고 해도 출연하는 아이가 만약에 나 이거 싫어 이러면은 노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들은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요. 아 그렇네. 그 사랑이가 보면은 딸기랑 막 요플레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이거 좋아 이러면 PPL하기가 굉장히 소홀해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애기의 어떤 순수한 호감을 좀 이용하는 측면이 있네. 이걸 좀 자연스러워 보이게 연출하는 측면이 있네요. 그래서 뭐 사랑이 한글 공부 에피소드에서 한글 학습지 채택의 승리 에피소드가 이런 여러 한글 학습지과 사랑이한테 간택을 받기 위해서. 간택. 아 진짜요. 학습지 선생님들조차 면접을 보기 위해 일본인 비행기를 탔다는 소문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아 그 한글 선생님 와서 한글 가르쳐주는 에피소드가 PPL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박 광고 효과를 본 이 기업은 아예 추사랑을 모델로 영입해서 광고 촬영을 했던 겁니다. 아 세상에. 무섭다. 뭐 하나 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어. 와 진짜 이건 무섭다. 나 이거는 진짜 사랑이가 배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PPL이 아닌데 운 좋게 노출돼가지고 대박 친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젓가락 같은 경우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 태양의 후예에서 또 마지막에 초코파이가 나왔는데 그게 PPL이다 아니다 막 말이 많았는데 PPL이 아니었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운이 좋았다면.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웹툰에도 PPL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아 요새 웹툰에도 있나요? 네. 해태제가와 롯데제가가 비슷한 식의 브랜드 웹툰로 선보였다고 해요. 아 브랜드 웹툰. 농림, 농림수산 뭐 식품부 그런 데서 지원하는 브랜드 웹툰. 뭐 밥을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밥 먹는 웹툰 이런 것도 그리고 그런 얘기군요. 뭐 요새 모바일 컨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신서육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런 모바일 컨텐츠들이 또 좀 자유롭긴 해요. 이런 그 간접광고나 광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는 아주 브랜드 언급이 그냥 아주 시원하게. 네. 정파를 사는 채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광고가 가능한. 네. 이런 게 또 있죠. 인터넷과 방송의 경계를 허무는 이제 마리텔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메인은 TV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렇죠. TV 방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뭐 뭐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막상 TV로 나가는 건 어쨌든 TV 방송 기준에. 수위도 맞추고 다 잘려서 나가죠. 그런데 신서육이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죠. 아예 인터넷으로. 네. 모바일로만 볼 수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런 거 있던데 아예 그냥 옷 브랜드 상표도 그냥 막 노출시키고 그냥 그걸 언급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편하게. 이게 TVN에서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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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이런 TV가 사람들이 더 끌리는 게. 네. 그 지상파를 하도 막 정제돼야 되고 막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많고 말도 가려서 해야 되고 막 직접 상품명 언급도 못하고 그러는데. 네. 사실 팟캐스트가 편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졸라 뭐 이런 거. 이런 얘기하니까 더 훨씬 편한 거잖아요. 일상에 가까우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연예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네끼리 되게 편하게 막 욕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욕도 하고 뭐 상품이름도 막 얘기하고 그런 거 뭐랄까요. 가감 없이 거침없이 하면은 보는 사람 당연히 재밌죠. 그렇죠. 오히려 그냥 부담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드는 입장에서도 이 제약이 없으니까 훨씬 더 편하고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팟캐스트 광고로 이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무슨 뭐 중고 팟캐스트 광고에 나오는 게 뭐 저희 샴푸, 아로니아진, 중고차 다른 방송들까지 다 하면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박원순 시장과 간담회를 참석한 인기 팟캐스트 연출자들이나 진행자들 간담회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팟캐스트 자체가 규제가 이제 명확하게 아직도 안 정해져, 선이 안 거져 있다 보니까 PPL에 있어서는 완전 자유지되죠. 그렇죠. 완전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광고 자체도 전문 성우가 녹음을 하기도 하고 광고주가 직접 녹음하기도 하고 다양하죠. 그래서 그 팟빵에 따르면 그 작년 7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팟캐스트가 6,300개가 넘는 거예요. 와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이게 대단한데? 팟빵에만 서비스되는 걸 말하는 거죠. 팟빵에 따른 이야기니까요. 그럼 아이튠즈에만 서비스되는 것도 막 다 합하고 그러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 순이 낮다고 되게 슬퍼하지 않아야겠다. 그러게요. 6,300 중에 한 200몇이 한 거면은. 그래. 엄청난데? 그러니까. 그래도 더 높았으면 좋겠고요. 다운로드 수 같은 경우도 많은 방송의 경우에는 한 달로 누적을 통치면 100만이 넘는 방송도 많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광고 시장이 당연히 치고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주로 상대적으로 광고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시장이 좀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이게 좀 마케팅 비용을 쓸 여력이 좀 작으신 곳에서 많이 광고 문의가 들어오고 지금까지는 광고가 많이 나고 있었고 실제로 효과도 많이 있는 발성을 했고. 아로니아진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기사에도 아예 나와있네요. 아로니아진이. 이렇게 보면 팟캐스트 광고는 장점만을 극대화시키지 않는다는 경우네요. 아, 네네. 가격대가 좀 높으면 뭐 비싸다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한 팟캐스트 시청자분께서는 다른 광고에 비해 신뢰도가 높고 믿을 만하다는 느낌이 든다. 음. 이런 얘기도 듣고. 네. 광고 요청을 감당하기 어렵도록 광고 요청이 많다는. 네. 아, 그래요? 뭐 팟캐스트 방송국 관계자의 인터뷰가 실렸네요. 네. 언제 이런 걸 하셨을까? 나눠주시기. 그러니까요. 그 김용민 PD 페이스북에 막 보면은. 뭐 이번 달도 광고 자기가 정해놓은 게 있나 봐요. 딱 자기가 총량을 정해놓았나 봐요. 그거 다 찾다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나온 거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저희도 나중에 그런 걸 올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러게요. 네. 팟캐스트 광고비 같은 경우에 해당 광고비에 대해서도 기사에 나오고. 네. 뭐 이건 대동 소위합니다. 대동 소위한가요? 아닙니다. 소동 대의 할 수도 있습니다. 소동 대의. 그렇죠. 그런데 이용 연령대가 역시 남성이 더 많네요. 남성 청취자가 70%, 여성 청취자가 30%의 비율을 보였다고. 그런데 아마 지금은 또 그 갭이 또 많이 줄었다고 봐요. 그렇죠. 하긴 여기 이게 2013년도 설문조사 자료니까요. 이 팟캐스트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기사에 따르면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기사를 이용하는 것도 좀 재밌네요. 지상파 방송에 비해 영세한 규모 그리고 철저한 검증 탓에 광고주가 원하는 시점에 광고를 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그리고 일반 라디오 방송과는 달리 주문형 방식이라고 하죠. 온 디멘드 방식으로 제작되다 보니까 광고를 손쉽게 스킵할 수 있다는 점도. 15초 앞으로 이러면. 그냥 그게 귀찮아서 그냥 듣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광고 멘트를 재밌게 치면 빠져봤더라고요. 광고 자체를 약간 컨텐츠화해서 녹이는 것도. 재밌게 하면 듣죠. 드립치고. 일종의 전략이라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PPL로 시작해서 광고 얘기를 좀. 사고를 달라고. 버무려서. 또 광고로. 기생천 광고. 저희 마켓 소식은 이미 아까. 네. 사랑 7시간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신제품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할 정도로 많아서.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 코너로 아예 만들어서. 마켓 코너로. 마켓 근황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으로 스킵하는 일이 없도록. 중간중간에 하나씩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쓰신 거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제가 요새 잘 안 써가지고요. 야. 다크하다. 저희 새로 영입한 부사수가 아주. 아. 그분 굉장히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찬란하게. 네. 찬란하게 쓰시나요? 다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와. 코코스도 그. 그렇죠. 제가 소비관증으로. 저희가 그 너클벌러님이 그 후기를 작성하신 딴지 카메트. 카메트요? 벌집 구조의 카메트. 이중 카메트. 요것도 들어왔고요. 뭐 저기 뭐야. 단백질. 단백질 보충제에서 들어왔고요. 아. 쉐이크요? 그건 누가 썼어요? 그것도 제 부사수가. 아. 진짜요? 제가 업무가 다 망아요. 열일하신다. 올리브유도 들어왔어요. 엑스트라 버진. 고급 올리브유. 요거 기가 막힙니다. 요리를 해먹으면. 아. 혹시 사랑의 7시간에 참여하는 업체들 다 라인업이 됐나요? 이거 한 30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뭐 일일이 언급해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네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소식은 1부에서 전해드린 내용으로. 퉁치기로 하고요. 저희가 그 방송의 내용에 대한 공지가 있습니다. 두둥. 중대발표. 네. 중대발표입니다. 저희 슈퍼위스타K에서는.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 저희가 가장 먼저 찾을 부분이 저희가 대출특집을 지난주에 썼는데. 저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방대한 정보와. 그렇습니다. 전문용어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본인께서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으셔서. 네. 이런 대출에 대한 재미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딴지 홈페이지 딴지닷컴에 안에 있는 클럽 게시판이죠. 슈퍼위스타 게시판. 슈퍼위스타K 게시판에 들어오시거나. 네. 아니면 이메일 주소 알려드려도 됩니까? 네네. L.O.M.I.M.Y. 골뱅이 취미일.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네. 여기로 내가 나가서 얘기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연락처와 함께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접선을. 그리고 굳이 자기가 재밌게 얘기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 내면에 얼만큼의 재미와 유머가 숨어있는지 궁금하신 분. 그거 모릅니다. 오세요. 그러면 홀짝 기자님이 소금 뽑아. 줄 달리기 하듯. 줄을 쫙쫙쫙. 다 착즙해가지고. 다 이제 액기스만 뽑아드립니다. 재밌게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지신 분들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가 일단 모집한 거는 대출 분야였고요. 은행 분야였고. 그 이외에 나는 이런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나는 이런 쪽에 대해서 슈퍼시터케이스에서 얘기할 거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안내드린 저희 클럽 게시판이나 아니면 이메일 주소로. 본인께서 어디에 종사하고 계시고. 어느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네.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당 특집을 다루는 회차에서 모시고. 시간을 맞춰서 조율해서 방송에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뭔가 개편 느낌이네요. 방송의 개편 느낌. 저희가 진행하면 할수록. 진화한다. 전문성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네. 같이 모시고 이야기하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양질의 방송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네. 이런 업그레이드를 계획했습니다. 마치는 김에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스튜디오를 다시 옮겼습니다. 예전에 그 위치에 있던 데 다시 스튜디오가 만들어져가지고.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여기를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본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여기 두 시간 반을 넘게 앉아있었는데. 저도 그렇네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지금 토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도대체 공사가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만 한 30분 전부터 제가 기분이 다운된 건 절대 아니고요. 예전처럼 기분이 젖혀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요. 한 번도 없대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지금 눈도 아프고.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홀짝 계장님이 이렇게 대본을 빨리 진행하시는 모습 정말 처음 봤네요. 지금 토할 것 같아요. 어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야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컴백한 이 새로운 정돈된 스튜디오. 그렇습니다. 냄새는 아직 나지만 저 바깥으로 창문도 뻥 뚫려서 보이고. 날씨 좋네요. 어떻습니까? 오이시러 양은? 다시 일단 이 녹음실이 훨씬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임시보다는 확실히 더 좋고요. 채광도 잘 되고 좋지만 이 본드냄새가 빨리 빠지기. 하품이 계속 나와 지금. 진짜 나 이 코가.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가지고. 저도 간만에 넋시라도 있고 없고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올해 3월 이후로부터는 매 방송 방송이 다 미션 같고. 고난과 약협. 고비를 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더 좋아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좋은 일이 없어도 웃어요. 웃어야겠어요. 네. 그럼요. 저기 아까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무한도전의 그 녀석이죠. 노홍철 씨가 얘기했잖아요. 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한 거라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좋은 일은 금방 휘발됩니다. 맞아요. 좋은 일로 인해서 생긴 좋은 기분은 오래가지 않아요. 되게 합리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더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도 홀장님한테 사주대로 없던 수익이 생기길 바라면서. 비밀도서단에서 찌질한 위인전이 소개된 곡 때기를. 지디가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찌질한 위인전. 해시태그 나도 위인이 되어볼까? 편집해 주세요. 굉장히 쑥스러워하셔. 저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이미 그걸로 인해서는 만족하고 있고. 아휴 모르는 거죠. 사랑의 7시간이 기대됩니다. 네. 그때 꼭 많은 분들 뵀으면 좋겠고요. 녹음을 진행한 시간이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활짝 열면서. 본드 냄새만 아니었으면 완전 200% 완벽할 뻔했는데. 또 만족만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함께 진행한 우리 오이시러와 박새롱이 또. 이번 한 주 활기차고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클로징 멘트는 오이시러 오늘은 장기자랑을 못했어요. 아 그렇네. 아 그러네요. 오이시러가 최근에 연습 중인 목소리로. 여러분 잘 사유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는 저에게 없는 섹시함을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네. 좋네요. 되게 잘 찾네. 찾지 못하는. 제가 섹시하지 않다고 혼나보긴 처음이었어요. 선생님에게. 여러분 잘 사요. 한껏 더. 계속 좀. 어떻게 하지? 더 오바. PPL처럼 더 대놓고. 성질보사인데요. 여러분 잘 사요. 여러분 잘 사요. 아이 목소리를 폐기하는데. 어떻게 해야죠? 음. 여러분 잘 사요. 아까 덕고 짧아서.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슈퍼의 스타킬리. 여기서 끝. 슈퍼의 스타킬리.